여기 날파리계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. 핸드폰 전등으로 그들을 열심히 유도 중인데요. 멀어지는 속도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날파리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알맞은 타이밍에 마당에 불을 꺼주고 남자의 전등만이 달달한 상황임을 만드는 게 정말 예술인데요. 마무리로 직밖에 전등에 적절히 유도해줘서 안정적인 좌회전을 지휘합니다. 이제 마당의 전등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 교통경찰로 스카웃당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